네 이번에 나오실 분은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색깔 무지갯빛 같은 고운 가락 우리나라의 가락을 들려주실 분들이 나옵니다 한가락 국악예술단의 단장님 황윤정님을 비롯하셔서 네 분이 총 다섯 분이 나오십니다 청춘과 태평가 뱃노래 자주노래 이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이팔정준의 소년목대여서 문명의 학문은 흐른 각가를 봅시다 청춘과 태평가 뱃노래 청춘과 태평가 뱃노래 청춘과 태평가 뱃노래 나비는 흐르는 물 같고 인생이 늘기는 바람결 같구나 천금을 주어도 세월은 못 사네 못 사는 세월은 허송을 말어라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었길래 정로장마당이 강남수가 되었나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평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사랑하네 니나노 빌리리야 빌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 구독하거든 나비는 이리저리 펄뻘 꽃을 찾아 떠나나는다 청사 초롱에 불 밝혀라 잊었던 당군이 다시 온다 고홍수에 공수거하니 아니도 지는 못하니라 니나노 빌리리야 빌리리야 니나노 공수하니 오우오오오 얼씨 구독하거든 이 날이 멀들 꽃을 찾아서 나라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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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